아빠, 이제 초록 초록 초록하고 예쁘다. 예쁘지? 우리 밥 먹기 전에 한번 돌려보자. 아유, 시원한 바람 쓰니까 좋지? 뱀이야, 뱀. 뱀이야, 뱀. 뱀이 있어? 뱀. 뱀 아니야. 뭐야? 앉아봐. 뭐야. 아, 나무에서 앉아봐. 아빠, 앉아. 무서워. 배도 아닌데 뭘 무서워? 뭐야? 뱀, 뱀. 뱀 아니야. 가늘고 길면 다 뱀이라고 생각해. 그래, 하시해. 고고이 무서워. 먹어요. 귀여워. 무서워. 무서워. 보여요. 이것저것 알아가면서 기준이 생기니까 우리 벤틀리만의 나름의 비유법이 있던데. 아빠야. 뭐라고?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야, 아빠야. 아빠. 오, 돼지 다리잖아요. 여기 있네, 이거. 가모. 이게 다 아빠라고요? 이거는 스페인식 생햄이야. 생햄이야? 어? 생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지마. 이거는 생햄이고? 이 새햄은? 이 새햄은? 그치. 생햄인데? 샘햄. 샘햄. 생햄과 샘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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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아빠야. 아, 그래서 다 아빠 누나. 아빠, 아빠. 이쪽은 뭐 있어? 어? 야, 안녕하세요. 어? 누구한테? 누가 있나? 호랑이! 호랑이? 어? 에? 일단 네 발이고 무서우니까 호랑이야, 호랑이. 무서워. 무서워. 많이 무서워. 많이 무서워? 많이 무서워. 왜? 왜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아니, 말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다. 아빠야, 아빠야. 아, 손 잡으면 안 무서워. 어, 크지. 말이 크지. 야, 어떡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빠도 가지 말래요. 호자 멘틀리 또, 아빠 어떻게 될까? 이거는 영감한 거야. 칼이 공부는 것 좀 봐요. 보여줄게. 어, 말 안 돼. 꽃불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알지, 어쮸. 어, 지나가. 나 무서웠어.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 윌리엄 지금 으응이 지나가는 거 봐요. 안 돼. 어휴. 다행히 호랑이 지나갔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긴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응 못 나와 못 나와 그래서 널리는 거야? 널리한 거야 널리한 거야 널리한 거야 널리했어 지금? 널리한 거야 널리한 거야 널리한 거야 귀여워 뭐야 오징어야 오징어야 아 무서웠을 때 호랑이였는데 이제 조금 만만해지니까 오징어래요 바빠 오 엉덩이 엉덩이 안녕 마이 바빠이 마이 바빠이 이쪽 가서 사진 좀 찍을까? 어 둘이 완벽해 아빠 봐봐 아빠 봐봐 귀여워 벤 벤 벤 벤 벤 벤 벤 갑자기 서핑 타는데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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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를 취할 테니까 찰칵 찰칵 알아서 찍으라는 거죠. 잠깐만. 잠깐만. 응? 꼬꼬에 있어? 닥? 닥? 닥이 있나 보다.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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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끼야 토끼. 아, 닥처럼 귀여운 토끼구나. 이게 벤틀리만의 또 비유법인 거예요. 너무 예뻐. 어떻게 예쁘대, 모모아. 아, 예뻐. 이쁘야, 이쁘. 아, 예쁘지, 이쁘야. 모모가? 플레이 먹어? 맛있죠? 어머. 벤틀리 노래는 이렇게 작으니까 하얗고 예쁘죠? 내가 뜯어 먹었고. 먹을까? 먹고 손해 먹어. 꿀도 뜯어주고. 으음. 으음! 차가워, 차가워. 토끼도 벤틀리아즈의 마음을 열었나 봐요. 거기 갈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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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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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가면 아쉽고 오면 무섭고 아우 예뻐라 야 배 뭐해 아빠 토끼야 어 토끼 있었어? 토끼 응 토끼란 말 또 배웠어 어디서 나왔어 여기 나왔어 땅에서 야 여기서 키우는 건가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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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 아니 거기 말해 토끼 꼭 나왔어 봤어 응 봤어 봤대 네 나왔어 그러니까 토끼가 갑자기 시원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네 가자 오늘 윌벤져스의 저녁 메뉴는 바로바로 오리 고기 한산 이야 포짐하다 나오자마자 윌벤져스는 바로 폭풍 먹방이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요? 맛있나 보다 맛있지? 응 아이고 잘 먹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야 윌리엄이 이 정도 먹으면 벤틀린은 더 먹고 있겠는데? 어? 왜 그래? 벤틀린 왜 그래 먹을 게 있는데 벤틀린 맛있다 이거 뭔지 알아? 비어 왜 안 먹어 고기를? 무슨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안 먹어 안 먹어 아빠 갈까? 아빠 다 먹었어 어 다 먹었어 왜? 앞에 있을게 어? 앞에? 혼자? 왜? 앞에 있을게 여기있다 야 아빠 계속하고 그만 갈게 삼촌하고 같이 가 우리 다리 들고 가는 거 가자 닭다리? 저거 뭐야? 도끼야 도끼가 왜 땀 이리 어머나 아 아까 그 토끼가 생각이 나서 아 도끼가 그리워서 밥도 안 먹고 나온 거예요? 이거 당근 들고 나왔어요 어디야 어디 있어? 아이아이 참깁다 아 당근을 이래서 들고 나온 거예요?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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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이게 사랑에 빠졌던 거구나 둘 케미가 좋은 거 같거든요 둘 케미가 좋은 거 같거든요 밖에 싸고 먹어요 밖에 싸고 먹어요 밖에 싸고 먹어요 건미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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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기껏 친기한테 안 먹으니까 아이고 잘 먹는다 어 잘 먹는다 뭐야 저거요 뭐야 야 벤 야 벤 야 벤 아 놀랐어 토끼 놀랐어 너 뭐해 너는 조금 귀엽네 그러니까요 가자 가자 바베이 바베이 응 헤어져야 돼 아휴 아휴 어떡해 어 토끼가 눈에 밟혀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아이고야 바베이 아휴 엉 그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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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